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처음에 휠 림을 모델링 해야 됩니다. 휠 림이 뭐냐면 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휠 림이라고 하거든요. 림부터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크리에이티브 스케치 하신 다음에 아 크리에이티브 스케치가 아니죠. 파일, Udesign 자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스케치. 자 뭐 이거는 아무래도 라이트 뷰에서 그려야 되겠죠. 단면을 그리는 거니까. 라이트 뷰에서 그려서 자 look at 하셔서 돌아간 다음에 자 레퍼런스 선을 하나 우선 그려줄게요. 휠 림을 그리기 위한 레퍼런스 선을 자 하나 그려주고 자 얘를 자 컨스트럭션 라인으로 바꾸시고 자 스케치 디멘전 단축키 D죠. 자 스케치 D 에서 치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높이가 200 이구요. 음 얘가 200 입니다. 자 200에 200짜리 레퍼런스 라인을 하나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선이 검정색으로 된다는 것은 이 선 자체는 완벽한 구속상태라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스케치를 하실 때 이게 선 자체가 완전 구속상태가 좋은 선입니다. 완전 구속상태로 되어져 있는 선들이 좋은 선입니다. 그리고 이게 완전 구속상태로 바뀌면 이 부분이 아이콘이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잠긴 표시가 떠요. 이렇게 되면 이 선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요걸 가지고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 볼게요. 자 라인, 라인 헬 자 라인 헬 자 우선은 형상을 그려주시죠. 그려주면 형상을 이렇게 이쪽부터 그려줘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그렸죠. 여기 치수를 한번 넣어 줘 볼게요. 자 여기는 스케치, 자 디멘전 D, 자 그 다음에 10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5 자 55구요. 이제 얘와 얘는 6 자 그 다음에 얘도 6이죠. 자 6 자 이 부분도 자 6 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치수를 넣으면 넣을수록 색이 다 검정색으로 바뀌죠. 구속상태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와 얘는 평행해야 되구요. 자 자 패럴럴 구속으로 얘와 얘는 평행하게 가구요. 자 평행하게 가고 자 그 다음에 스케치, 디멘전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예 7.9. 자 얘는 평행하면서 얘가 얘랑 얘랑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얘를 이꼴 구속 하겠습니다. 이꼴 구속 자 이꼴 구속으로 하면 길이가 같아지죠.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1 자 21 자 21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6이죠. 6 자 6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서부터 예 32 자 32 뭔가 형태가 조금 이상하네요 아 그쵸 여기 높잇값을 안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2 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앞쪽 그려졌구요. 필름 뒤쪽도 한번 그려볼게요. 뒤쪽도 라인 L 자 그 다음에 다시 리피트 라인에서 라인 L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얘랑 얘도 마찬가지로 같아야 됩니다. 길이가 이꼴 구속할게요. 자 이꼴 구속하시고 치스 입력해 줄게요. d 6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예 10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냐 네 10 7 7 뭐 7 이 정도 줄게요. 뭐 치수가 그렇게 이 부분은 뭐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뭐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얘랑 얘를 아크로 연결하셔도 되구요. 아크로 연결해 볼까요? 아크로 연결을 해볼게요. 아크로 자 아크로 연결하시고 얘도 아크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라인을 레퍼런스 라인을 그려주신 다음에 탄젠트를 맞춰줄게요. 얘를 탄젠트를 맞춰주시구요. 다시 이쪽도 라인 잡아주시고 얘를 레퍼런스 라인으로 만들고 컴포먼트 라인으로 만들고 얘를 탄젠트를 맞춰줄게요. 이렇게 탄젠트를 탄젠트를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맞춰주도록 할게요. 여기 치수가 하나 빠졌죠? 여기 치수가 빠졌으니까 여기도 치수를 하나 줘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여기 치수 요건 7정도 줘볼게요. 7정도 줘볼게요. 자 이렇게 필림. 필림은 다 그렸죠? 자 그 다음에 피니쉬 스케치 자 그 다음에 얘를 뭘로 만드시냐면 리벌브로 돌리시면 돼요. 리벌브 자 리벌브 선택 됐죠? 이 프로파일이. 그 다음에 엑시스는 이걸 엑시스로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이렇게 필림을 만들었구요. 자 필림을 만들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그리셔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자 휠에서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면을 단면을 그려야 돼요. 단면을 그려야 됩니다. 자 단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단면을 그리기 위해서 기준선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우선은 크리에이트 스케치에서 이 평면 선택을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단면을 그리기 위한 기준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준선을 여기 지금 선택한 스케치 평면과 얘가 교차하는 선을 몇 개 구할 거에요. 자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교차하는 선을 뭘로 구해요? 자 뭘로 구해요? 인터셉트로 구하시죠? 자 여기서 프로젝트 인터셉트로 해서 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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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시고 그 다음에 요선 요점 그 다음에 요점 요점 구할게요. 자 이렇게 자 구해서 오케이 자 오케이 해주시고 자 스케치를 한번 해줘 볼게요. 자 바디는 뭐 크게 필요 없으니까 바디 끄고요. 자 요렇게 한번 해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여기서 우선은 요기에 바로 붙이면 안되고 살짝 띄울 거거든요. 네 살짝 띄울 겁니다. 자 살짝 띄울 거라서 옵셋 자 옵셋 마이너스 2.7 요정도 해주시구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스플라인으로 라인을 두 개 그릴게요. 자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이 선상에 아무 선상에든 상관없어요. 이 선상에 미드 포인트는 잡으시면 안되요. 엔드 포인트랑 미드 포인트만 잡지 마시고 그냥 이 미드 포인트 구속되면 안됩니다. 미드 포인트 구속되면 치수를 줘도 미드 포인트로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선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엔드 포인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선의 어딘가에 따른 그냥 x표 있는 부분 잡히는 부분을 자 잡으셔서 자 위치는 나중에 잡아주시면 되니까 그려주십시오. 그려주시고 자 그려주시고 자 얘가 자 요선상에 위치할 거거든요. 이 끝선이 요선상에 위치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시면 되요. 얘를 어떤 구속으로 걸어주시면 되요. 얘를 수식구속으로 걸어주시면 되요. 얘는 기본적으로 아까 그렸던 바디에 구속이 걸려있기 때문에 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움직여요. 그래서 얘를 요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치수를 드렸죠. 치수를 드렸죠. 자 그래서 스케치 디멘전에서 중심에서 얘가 높이가 50.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 30입니다. 30. 자 30이고요. 자 30하기 전에 이 위치를 먼저 잡아줄게요. 얘가 움직였으니까. 자 이 위치를 먼저 잡아줄게요. 움직이지 않게. 자 이렇게 움직이면 구속을 먼저 시켜주시면 돼요. 자 스케치 디멘전에서 얘를 먼저 구속을 시켜줄게요. 여기서부터 얘가 여기서부터 중심으로 치수를 빼는게 더 쉽겠네요. 쉽겠네요. 이 손의 끝이 7.5 예.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가 얼마를 줬냐면 35. 35. 그 다음에 여기는 30을 줬습니다. 30. 이렇게 줬죠.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단변이 됐고 얘를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제 이렇게 반듯하지 않고 휘어있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휘어뜨릴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거 잘못 그렸네요. 이거를 라인으로 그려버렸네요. 자 스플라인으로 그려야 되는데. 자 스플라인으로 다시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스플라인으로 해서. 아 스플라인으로 해서. 계속 라인으로 그리고 있네요. 자 스플라인으로 해서. 자 얘랑 얘를 다시 수평구속 시키시고요. 자 높이를 줄게요. D. 자 여기서. 30.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끝까지 치수를 얼마를 줬냐면 7.5를 줬어요. 7.5.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 미드포인트나 엔드포인트를 잡으시면 안되고. 그냥 선상에 X 표시되는 대로 잡으셔야 얘가 움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핸들 자체를 제가 수평구속 할게요. 수평구속. 자 수평구속하고. 수평구속하고. 스케치 D. 자 해서. 자 얘를. 14. 14정도 주고. 주고. 자 그 다음에. 자 각도를 한번 줘볼게요. 자 얘. 이 핸들을 요기랑 요기까지 해서. 96. 자 그 다음에. 얘를. 얘랑 해서. 93.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길이값을 줘볼게요. 길이값을. 자. 길이값을. 27. 27. 28. 28. 그냥 28을 줘볼게요. 그 다음에. 자 얘도. 이렇게 해서 31. 됐죠. 그 다음에. 요 부분에. 자 요 부분도 제가 각도를. 이 부분에 각도를 주려면. 그냥 각도를 못 줘요. 그렇기 때문에 레퍼런스 선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선을. 여기서 라인으로 하나 그려주셔도 되구요. 요 부분에 라인으로 하나. 만들어 주셔도 되요. 그러니까. 그냥 라인으로 만들어 줄게요. 요 부분에. 자 이렇게. 그러고. 컨스트럭션으로 만드시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치수를. 자 입력을 해 주시면. 아 잘못했네요. 자 치수를. 이렇게 입력하지 않고. 요렇게. 자 입력을 할게요. 47. 자. 47 하지 말고. 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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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치수가 없어졌네요. 자. 자. 치수를. 치수관리를 잘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치수관리를 잘 해 주셔야. 아. 나중에. 자. 요거를. 자. 이렇게 해서. 자. D. 자. 140 하겠습니다. 140. 자. 잡고. 자. 요 길이를. 37. 이렇게 할게요. 치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근데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요렇게 해 주시고. 피니쉬 스케치. 자. 이렇게 하면 단면 다 그렸죠. 단면 다 그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리벌브를 해 주실 건데. 지금 보시면 얘가 프로파일을 완벽하게 그리지 않았어요. 네. 이 형상을 만드실 때 여러분들 주의하실 거는. 이런 형상은 무조건 솔리드 모델링을 하시면. 나중에 편집하거나 작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형상은 무조건 서페이스 모델링으로 하셔야 돼요. 서페이스 모델링으로. 자. 그래서. 자. 서페이스 모델링 가셔서. 뭘 해줘요. 자. 리벌브를 해 줘야 되죠. 리벌브. 이렇게 리벌브 시킬 겁니다. 축을 어디로? 이제 기본 축으로 이렇게 도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자. 뭘 해주셔야 되느냐. 어. 360도. 지금 360도라고 돼 있죠. 360도를 다 돌리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적당하게 한 22.5도까지만 제가 만들어서 리벌브를 붙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벌브를 앵글로 하시고. 360도가 아니라 몇도? 22.5. 22.5. 딱.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만 제가 모델링을 할 겁니다. 모델링을 해서. 여기만 모델링을 해서 나머지들은 쭉 돌리실 거예요. 그래야 작업을 여러 번. 여러 번 안 하게 돼요. 여러 번.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어. 22.5도. 22.5도. 부분적으로만 리벌브를 시키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오케이. 요렇게. 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다들. 음. 따라하고 계시나요? 진도가 빠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요렇게. 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정면에. 휠 모양을 이제 파주셔야 돼요. 휠 모양. 휠 모양을 파주셔야 됩니다. 휠 모양을 파주셔야 되는데. 아. 예. 시청자 수가 계속 떨어지네요. 기운이 쏙 빠지네요. 예. 그래도. 10분 넘게. 15분 넘게 돌아와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앞쪽. 뷰가 필요해요. 앞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앞에. 형상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자. 앞에. 앞에 형상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스케치. 자. 프론트 뷰를 선택. 아. 여기가 아니죠. 여기서 해야죠. 크리에이티브 스케치. 프론트. 이렇게 하시고. 여기 이제 휠 모양을 한번 파줘 볼게요. 휠 모양을 팔려면 뭐가 필요해요. 레퍼런스 라인이 필요하겠죠. 자. 여기서. 선 하나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 라인 하나 그려주세요. 나중에 맞춰주시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컨스트럭션 라인 맞추시고요. 자. 얘는 당연히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수직이고. 자. 얘는 여기에. 여기에 어떻게 되면 돼요. 얘랑 평행하게 가면 되죠. 치수를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이 선을. 이 모서리랑 평행하게 구속시켜줘 버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치수가 아니라 구속을 시켜줘 버릴게요. 이 모서리에. 어떻게 구속을 시켜주면 되느냐 하면. 자. 패럴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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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럴랄 선택하시고. 얘랑. 얘를. 이 모서리를. 선택이 안되네요. 아. 선택이 안되네요. 자. 선택이.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 프로젝트로 선을 하나 만드시면 되죠. 선을 하나 만드셔서. 자. 패럴랄. 얘랑. 얘를 이렇게. 자. 이렇게 해 주시면. 자. 이렇게. 정확하게. 맞닿죠. 자. 그 다음에 형상을 한번. 자. 그려보도록. 자.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라인을. 원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원. 원을 그려주시는데. 원의 값은. 디멘전에서 지름이. 194.6 정도로. 잡을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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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정도 잡을게요. 딱 맞죠. 그러면 이 형상이랑 딱 맞죠. 자. 그 다음에. 자. 스프라인.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하나. 스프라인.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스프라인. 여기서부터. 자. 자.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려줘서. 자. 값을 입력을 해줘 볼게요. D. 스케치 디멘전 D. 여기는. 18.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18. 그 다음에 이 점. 자. 자. 여기 교차점이 하나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교차점을 하기 위해서 얘를. 잘라줄게요. 자르면 여기 엔드포인트가 잡히거든요. 자. 스케치 디멘전.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 자. 123. 자. 이렇게. 자. 해주시구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자. 잡아줘 볼게요. 얘를. 자. 우리가 얘를. 어. 수직이나 수평구속 시킬 때. 얘를 선택하고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얘를 잡으시고. 구속명령을 잡으시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다시. 자. 만약에 얘를 선택했는데 하고. 지금은 잡히는데 가끔 안 잡히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땐 어떻게. 자. 얘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얘를 누르시면 돼요. 예. 그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얘도. 자. 수직구속. 얘도. 자. 수직구속.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 어떻게. 수평구속을 해줄게요. 수평구속. 자. 지금 안 잡히죠. 안 잡힐 때는 어떻게. 얘를 먼저 잡고. 얘를 누르시면 돼요. 잡고. 네. 이번에 됐죠. 자. 그 다음에. 길이를.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두 개가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딱 맞닿게 하면.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D. 자. 자. 여기는. 7.2 정도. 네. 줘볼게요. 그러면 두 개가 같이 움직이죠. 아까 딱 일치 시켰더니. 자. 이렇게 같이 움직이죠. 지금. 뭐가 좀. 이상하네요. 음. 잠시만요. 리볼브로 돌아갈게요. 아. 이거 다 하고. 봅시다. 이거 다 하고. 보도록 할게요. 아. 아니. 제가 잘못 봤네요. 네. 맞네요. 그 다음에 이쪽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쪽도.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가. 얼마냐 하면. 50. 자. 50. 자. 50이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네. 제가. 90을 잡았습니다. 90. 자. 90을 잡고요. 자. 이 핸들은. 지금. 이 선하고. 수직으로 붙을 거거든요. 수직으로. 그러니까. 수직이. 퍼펜트큘러에요. 퍼펜트큘러.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면.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자. 여기는 10. 자. 10. 그 다음에 뭐. 얘는 그냥 갈게요. 기본값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고. 얘를. 뭘 했냐면. 제가. 옵셋을 해줬습니다. 옵셋. 옵셋. 음. 6 정도. 한번 줘볼까요. 6. 자. 6. 옵셋. 옵. 자. 불필요한 부분 있죠. 잘라줄게요. 여기는 좀. 잘라. 잘라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 부분에. 돌기를. 돌기를 파줬죠. 그 돌기. 아. 돌기는 나중에 해줄게요. 우선 요렇게만 작업을 해줘 볼게요. 자. 피니치 스케치. 자. 요렇게 됐죠. 자. 요렇게. 요렇게 됐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자. 우선은 요기부터 작업을 해줘 볼게요. 요기부터 작업을 한번 해줘 보겠습니다. 왜 요기부터 작업을 하냐면 요기는 그냥 나중에 다 만든 다음에 얘는 익스트루드 해주셔도 돼요. 왜 익스트루드를 해주셔도 되느냐 하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90도로 떨어뜨렸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만하게 경사가 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은. 자. 요 형상으로. 얘를 잘라줄게요. 뒷쪽 면을. 뭘로 잘라느냐. 자. 트림으로 잘라줄게요. 트림. 이렇게 하시고. 자. 볼 필요한 부분은 요 부분이죠. 이렇게 잘라줄게요. 자. 잘라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잘라줘보도록 할게요. 트림. 자. 얘를 가지고. 자. 요 부분을 잘라줄게요. 오케이. 자. 요렇게 됐죠. 자. 요렇게 됐죠. 자. 요렇게. 그러면 형상이 나오는 겁니다. 요렇게. 요렇게. 아. 잘못 잘랐습니다. 얘로 잘라야 되는데. 얘로 잘랐죠. 네. 트림.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잘라줄게요. 요렇게. 잘라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는게. 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여러분들.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로운데. 요렇게 잘라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부분을 막아야 되거든요. 막아야. 솔리드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면이.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을 막기가 되게 힘들어요. 힘듭니다. 어정. 어정띠죠. 그래서. 이렇게. 얘까지. 위에 면까지 잘라주시면 안 돼요. 근데. 보면. 문제는 뭐예요. 얘가. 지금.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랑 같이 붙어있거든요. 붙어있기 때문에. 얘를. 자르실 때. 자르기 전에. 얘를 뭘 해주시느냐면. 언스티치를 해주셔서. 분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따로 완전히. 다른 면으로. 지금. 면이 분리가 됐죠. 언스티치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앞면만 잘라주셔야 됩니다. 트림. 이렇게. 자. 잘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얘하고. 요 사이에. 면을 하나 만들 거거든요. 자. 자. 어떻게 한번. 프런트에서 보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앞쪽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경사될. 프로파일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모서리와 요 모서리를. 통과하는 면을 하나 만들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 컨스트럭트. 자. axis through two point. 자. 잡으셔서. 음. 아. 그대로. 이 선을 이용하면 되네요. 이 선을. 이 선을 이용해서 면을 만들어 줄게요. 자. 플랫 앵글. 자.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그쵸. 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자. 크리에이티브 스케치. 자. 하시고. 요 모서리와 요 모서리를. 요. 점을 통과하는 선을 하나. 만들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점이 필요하죠. 자. 인터셉트.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크로 만들겠습니다. 아크. 그 3포인트 아크로. 잘 잡고. 요렇게 해서. 너무. 요렇게. 요런 형상으로. 잡아줄게요. 피니치 스케치.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자. 얘를. 뭘로 만들거냐면. 그. 로프트로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하실 건 뭐냐면. 얘를. 자. 여기서 보시면. 요 면이. 휠의 요 면이거든요. 요 면. 요 면하고 요 면이 어떻게 돼야 돼요. 넘어갈 때. 곡률이 맞아야 되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쓸 때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참조 면이 하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로프트 하시기 전에. 어. 익스트루드를 해서. 참조 면을 하나 만들 겁니다. 참조 면을 이렇게. 이건 참조 면이기 때문에. 크기는 크게 상관없어요. 그냥 만드시면 돼요. 오케이 해주시고. 자. 로프트를 만드시는데. 여기서 로프트 순서를 주의하실 게. 얘랑. 자. 라인을 끄고 한번 볼게요. 얘랑. 얘가 프로파일이 되고요. 얘가 레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프로파일이 되려면. 이쪽에도 선이 있어야 돼요. 이쪽에도 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쪽 선은 안 그렸죠. 안 그렸기 때문에. 지금 프로파일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얘를 프로파일로 하고 싶으면. 이쪽에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프트 하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건 뭐냐면. 프로파일은. 끝과 끝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파일이. 끝과 끝이 없으면. 어. 로프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프트는 항상. 끝과 끝과 매짐선이 있어야. 거기서. 엔드와 엔드까지 로프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끝과 끝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형태 같은 경우는. 제가 별도로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프로파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프트.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레일이 뭐가 돼요. 레일이 얘가 선택되고. 자. 얘. 레일1은. 이 면하고 뭐가 돼야 돼요. 탄젠트가 돼야 되겠죠. 탄젠트. 자. 오케이. 해주시면. 이 면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참조 면을 지울 땐 뭘로 지우라고 그랬어요. 델리트가 아니라. 자. 리무브로 지워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뭘 해주시면 되나요. 자. 뭘 해주시면 돼요. 자. 잘라주시고. 이 부분을 잘라줄 거예요. 한번 잘라줘 볼게요. 잘라줄 때는. 잘라주기 전에 얘네들을 뭘로 할까요. 이 면. 이 면. 이 면 세 개를 붙여줄게요. 자. 선택하시고. 뭘로 붙여줘요. 자. 스티치 명령으로 붙여줄게요. 자. 스티치로.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스티치로. 오케이. 자. 붙여주시고. 이제 이거 가지고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르는 거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는. 스플릿 페이스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릿 페이스. 자. 그래서. 스플릿 바디가 얘랑 얘가. 얘랑. 얘를 가지고. 뭐를 잘라주느냐. 얘를 잘라주는 거죠. 오케이. 자. 안 잘렸나요. 안 잘린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자. 스플릿 페이스. 선택하시고요. 자. 스플릿 툴이. 얘랑. 얘가 되는 거죠. 어. 잠깐만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아. 잠시만요. 스플릿 페이스는 얘구요. 자. 스플릿 툴은. 이제 얘와. 얘와.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자. 이렇게 잘리죠. 그리고. 보시면. 요 부분도. 약간 튀어나오는 거. 보시죠. 요것도. 스플릿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스플릿 페이스. 이면 선택하시고. 스플릿 툴은 얘가 되는 겁니다. 잘린 툴을 선택해 주시면. 자. 요 부분 선택 되죠. 네. 지우시고요. 자. 요렇게 잡으시고. 얘를 뭘 해주셔야 돼요. 뭘 해주세요. 자. 스티치. 오케이. 자. 스티치를 하실 때. 여기 녹색 부분이 붙는 거거든요. 녹색 부분이. 근데 우리 가끔 작업하시다가 보면. 이게 안 붙는 경우가 있어요. 안 붙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면이 떨어져 있으면 안 붙거든요. 근데 면이 떨어져 있어도 붙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공차값. 공차값을 크게 허용하시면. 좀 떨어져 있어도 강제로 붙입니다. 붙이고. 공차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면이 정확하게 맞아야 붙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붙이실 때. 잘 안 붙는다. 그럴 때는 공차값을 조금 키워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녹색이면 붙는데. 녹색이 아니라. 빨간색이 뜨면.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빨간색으로 떴죠. 이 부분은 문제가 있죠. 왜. 붙어야 될 면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녹색이 안 되면. 항상 그렇게. 공차값을 조금. 키워 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잡으시면. 자. 한번. 림 한번 볼게요. 휠 림.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정면에서 보는. 자. 정면에서 보는. 이 부분은 제가 뭘 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익스트루드에서 빼줘 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얘를 솔리드로 만드시고 작업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얘를 솔리드로 만들게요. 그래서 솔리드로 만들기 위해서. 뭐를 해줘요. 자. 얘를. 패턴으로 만들어 붙여 주겠습니다. 패턴. 자. 서클레이트 패턴. 자. 셀 액시스. 이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 축을 잘못 선택했죠. 이걸로 잡아야 되죠. 이걸로 잡고. 자. 이게 8개. 8개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나요. 8개 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제가 뭘 하나 놓쳤네요. 이게 지금 반만 만든 거죠. 반만. 반만 만든 거니까 얘를 뭘 해줘요. 이제 뭐야. 미러를 해 주셔야 되죠. 미러. 미러에서 나머지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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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미러 플랜은 얘로 선택해 주시고요. 어. 잠시만요. 왜 미러가 안 되죠. 자. 다시 한번 해 볼게요. 미러. 미러를 한번 해 볼게요. 미러. 바디를 감추고 미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러. 스티치부터 스티치가 안 됐네요. 이상하게. 스티치. 오케이. 그 다음에 미러. 미러 플랜을 여기를 잡고. 오케이. 자.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자. 스티치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잘라 줘 볼게요. 자. 선 살려서 얘를 익스트루드 해서 파 줘 보겠습니다. 이런 면인 상태에서도 익스트루드 해서 빠지거든요. 네. 빠지니까. 자. 한번 해 볼게요. 솔리드로 들어가셔서. 익스트루드를 하면. 자. 요렇게 해서 쭉. 하면. 자. 유바디가 아니라. 컷을 하면. 자. 요렇게. 컷이 돼요. 컷이 됩니다. 이렇게. 음. 뭐가 좀 문제가 있네요. 아.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선이 파여져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익스트루드 할 때 어떻게. 보스 사이드로 하셔야 돼요. 보스 사이드로. 근데 이거는 나중에 한꺼번에 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리벌브를 해 주도록 할게요. 리벌브를 해 주고 파 줄게요. 자. 선택하고. 자. 패턴. 자. 패턴. 컨소클레이트 패턴. 그 다음에. 자. 얘를 선택하시고. 자. 여덟개. 여덟개를 해 주시는데. 자. 패턴에서 우리가 옵션 하나 한번 볼게요. 옵션에서 여기. 체크 표시가 있죠. 체크 표시가 있죠. 그래서 체크 표시를 끄면. 그 부분은 패턴이 안 만들어집니다. 체크를 키면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어. 만. 그 패턴을 만드실 때는. 얘로 체크를 커서. 어. 살려주시면 돼요. 자. 자. 이렇게 해 주시고. 다시 얘네들을. 자. 서페이스로 해서. 스티치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막아주면. 얘가 솔리드가 되죠. 솔리드로 만들면. 아무래도 모델링이 좀 더 용이해요. 자. 패치.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도. 패치. 아유. 자. 패치. 자. 오케이. 한 다음에. 자. 스티치를 하면. 자. 얘가 솔리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부분을 파줘 볼게요. 얘를. 자. 엑스트루드. 자. 보스 사이드로. 자. 시메트릭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다 파져요. 이렇게. 자. 이건 깨끗하게 파지죠. 자. 깨끗하게 파지죠. 컷. 오케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대로. 패턴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자. 솔리드 패턴. 서큘레이터. 얘와. 자. 얘를. 어디로. 중심을 기준으로. 몇 개. 여덟 개. 아까 여덟 개 만들었으니까. 자. 오케이 해주시면. 이렇게. 파지면서. 자. 휠이. 자.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형태는 다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약간. 꾸며주는 겁니다. 드레스업을 하는 건데. 뭐. 드레스업은. 여러분들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다운시켜주고 싶으면. 자. 이렇게 해서. 잡아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자. 한. 5mm 정도만 밀게요. 한. 7mm 정도 밀어볼까요. 자. 밀면. 자. 이렇게 밀면. 이제. 휠 리밀만. 파지죠. 파지면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 얘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네. 자. 컴바인.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합쳐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영상 보시면.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어. 영상 보시고. 진행해 주시고요. 만약에. 만드시다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어. 문자나. 메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 성실하게. 최대한 성실히. 답변 드릴게요. 자. 오늘. 오늘은 정말 좀. 긴 시간 했네요. 긴 시간 했네요. 긴 시간. 오늘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어. 다음 주는. 어. 시험을 보고요. 다다음 주에. 다시. 라이브 수업으로. 어.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cabildo. st0.